오늘은 즐거운, 유쾌한, 상냥한, Pleasant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어퍼저. 어퍼저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퍼저. 자 이 어퍼저이 우리말에 믹맥 사전입니다. 캐나다 믹맥. 자 우리말에 이 어퍼저가 이런 식으로 좀 뜻이 변했는데 어퍼지다. 그죠? Fall down 뭐 이런 뜻으로 지금 뜻이 변해 버렸는데요. 그게 아니고 원래 이 제가 봤을 때는 올드 코리안. 오래된 한국어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Pleasant. 아주 즐겁고 상냥할 때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막 떼굴떼굴 옆으로 구르지 않습니까? 그죠? 어퍼저. 막 옆으로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고 즐겁고 장난치고 그런 상황을 연출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엎어지다 할 때는 fall down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 엎어지다, fall down 이런 뜻이 아니고 아주 즐거운 상황에서 넘어지는 것. 옆으로 떼굴떼굴 구르고 배를 잡고 아주 즐거운 상황을 표시하는 단어는 말이었는데 지금 엎어지다 이게 지금 현재는 fall down 비슷한 그런 단어가 됐다. 라는 거죠. 자 요런 뜻이 이렇게 비슷한 게 많죠. 뜻이 변한 게 많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믹맥 인디안 캐나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이 콘돈. 아 이게 잠깐만요. 아 이게 잘못됐네요. 용서가. 자 이게 이게 아니죠. 유서가 왜 용서할 용인데. 자 얼굴 용자죠. 용서할 용자. 용. 용서. 자 그래 가지고 이 용서하다 인데. 자 이 용서하다 인데. 자 믹맥 이 사람들이 보면 아 비기 시크 마. 아 비기 시크 또 마. 이 말이거든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서한다는 거는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용서가 되는 거죠. 진짜 용서 안 하면은 눈도 안 마주치죠. 그죠. 말도 안 해요. 그냥 뭐 보기 싫다 이런 말도 안 해요. 말없이 그냥 문 콩 닫고 들어가면 끝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살벌합니다. 근데 여기 말을 해 놨지 않습니까. 아 비기 시크 마. 아 비기 시크 마. 아 비기 시크 마. 우리말에 아 보기 싫다. 이런 말이거든요. 보기 싫다. 말을 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상황이. 자 그럼 믹맥 캐나다 원준이 말의 플레젠트는 순수한 우리말로는 즐겁다 유쾌하다 지금은 이렇게 됐는데 오래된 말로는 이 사람들 믹맥의 어떤 그런 말을 갖다가 우리가 참고를 했을 때 엎어지다 라는 말은 엎어져. 즐거울 때는 배를 잡고 막 떼굴떼굴 구릅니다. 그래 이걸 갖다가 엎어져 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은 fall down 이라고 뜻이 조금 변했습니다. 뜻이 조금 변했습니다. 큰 돈. 용서하다. 용서한다는 것은 믹맥 사람들이 쿨합니다. 아 비기 싫다. 용서한다. 이거는 뭐 어떻게 세련되게 어떻게 말을 했겠습니까. 아 마 대았다 마. 경상도말로 그러죠. 아 마 대았다 마. 그 다음부터 그라지 마라. 아 마 삐기 싫다 마. 아이고 저거 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근데 100%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느낌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삐기 싫다. 아 삐기 싫다. 아 보기 싫다. 좀 똑바로 해라. 단디 해라. 이 사람들이 만주족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 무슨 뭐 우리 역사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뭐 여러 부족들이 거란족 뭐 말갈 거란족 말갈족 별의별족들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넘어갔던 사람들이 되놔서 뭐 시원시원합니다. 용서할 때도 마. 아 배이 싫다. 막. 바로 딱 이렇게 말을 했뻑니다. 그래서 그렇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엎어져 배를 잡고 때꼴때꼴 그립니다. 그래서 이 사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믹맥 이 사전이 1900 아유 1888년도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언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백인들이 어 플레젠트 이걸로 뭐라고 하노. 그러겠더만은 뭐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엎어져. 엎어져. 우리말로 폴다운입니다. 용서하다. 컨덤. 아 삐기 싫다. 아유 마. 됐다 마. 삐기 싫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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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